전국에 계시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진학담당 선생님 그리고 고3 단임 선생님 아울러 연세대 특기자전형 지원을 하는 제자를 둔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이미 S플러스의 홍사명 원장입니다.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특기자전형 추천서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학생이 어떤 면을 추천서의 내용으로 넣어야 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고 실제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없다는 경우에는 추천서 내용을 제가 의뢰받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과의 내용도 전달 드렸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추천서에 적합한 고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될 기회가 돼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연세대에 원하는 고와 같은 특기자전형 부분 것의 추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연세대에서 원하는 고와 같은 내용 구성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과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키워내는 담당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학들, 일반 학과들은 우리말 자소서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추천서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연세대는 학생들이 써야 되는 자소서 자체가 영어고 그리고 추천서도 우리말 추천서도 있고 영어 추천서도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우리말 추천서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고 학생들은 해외에서 영문 추천서 부분 것으로 많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기자 국제계열에 대한 추천서의 내용 구성이 그럼 일반 대학, 일반 학과의 내용 구성과 어떻게 차별화되어지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팁이 되고자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과의 내용 구성 어떻게 차별화되어지느냐 우리 연세대의 특기자 전형으로 제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각 현장의, 일선 현장의 진학기도 담당 교사님께 이런 부분 것을 제가 참고로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죠. 학업능력 그리고 학교생활 태도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UIC 가수가 100%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구와 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수업태도, 수업참여도, 교내활동참여부분과 했던 것을 작성하는 것도 사실 무난합니다마는 실제로 이와 같은 수업태도나 수업참여도, 교내활동부분과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조금 연대 UIC가 원하는 구와 같은 모드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 토론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발표 수업이라든지 하는 자기주도용 수업 내용의 구성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학생이 열심히 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졌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해낸다. 이런 내용보다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경험적 사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달라고 했던 만큼 가능하면 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자기만의 그와 같은 공부 방식을 기준으로 좀 독특한 방향으로 자기 학습 능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좀 잘 관찰을 해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어떤 것과 같은 토론 부분 것 또 어떠한 발표 부분 것을 수업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 그 내용이 학생부에 있든 학생부에 없든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것을 핵심적인 게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선생님이 직접 그 학생이 발표하는 걸 봤거나 그 선생님이 직접 같이 그 토론 주제를 정했다거나 아니면 토론 주제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 학생의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학습 방법이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국제적인 요소 어떤 뭐 어학적인 능력이 튀어나왔다 이런 부분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학적인 요소는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의 참여 부분 것에 어떤 그 태도적인 면이 아니라 성취적인 측면이니까 그러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는 뭐 그 부분 것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다 UIC를 쓰는 학생에서 어학 실력이기 때문에 어학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학 능력은 기본으로 하고 다른 요소 어 수학 과학도 좋고 다른 뭐 특정 탐구 과목도 좋은데 그 방식 자체 열심히 노력하는 그와 같은 모습 보다는 이와 같이 주도적인 학습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가지고서 어 본인이 어떻게 임했느냐 부분 것에 조금 포커스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할 때 어 일반론적인 기술을 하시면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 학생이 어떤 활동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학생을 일반화해 가지고 표현해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서스테이너블 디벨러먼트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그와 같은 수행평가 과제물을 시행을 했고 이와 같은 부분 것의 발표 부분 것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학생이 발표했던 그 주제 내용 중에서는 그 발표 내용 중에서는 이러이러 이러한 점이 아주 특이로 왔고 그와 같은 부분 것은 기존에 발표되는 학생들과 어떻게 차별화됐고 그것이 이 학생만의 아주 독특한 연구진행 방식 수업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자기 국가로 해나가는 그와 같은 부분 것의 특징적이었다. 그래서 교사로서 이런 학생들의 그와 같은 사례야말로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생활 수업 태도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의 내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 주면 단순하게 열심히 했고 꾸준하고 노력하는 유형이고 학업 성취를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있어서도 달성해내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보다는 연대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창의적인지 그리고 또 융합적인지 그리고 어떤 글로벌한 마인드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자신만의 어떤 수업 방식 수업을 따라가는 방식 학습을 해내는 그와 같은 능력 부분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연세대 관계자가 봐도 이 학생은 우리 UIC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이야 하는 그 부분 것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을 많이 좀 표현하고 이 과목 저 과목 다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것은 연대가 원하는 다양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 것은 별도의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나 교과적 다양성도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는 일반 자소서에 있는 학업에 기울인 학생의 노력 부분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을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학업 능력이나 교과 능력이 우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우수하면 좋겠지만은 이 학생의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 참여 부분 것이 얼마나 개성 있고 독특하고 이와 같은 개성을 가진 존재가 연대에 들어와서 UIC에 와서 어떻게 더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것에 포커스 맞춰서 기술을 해주면 훌륭한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 겁니다. 여기서는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서는 사실은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죠. 학업 능력이나 성적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교과 말고 비교과 부분이죠. 비교과 부분에서 잠재적 능력과 인성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경험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특히 여기서는 잠재적 능력과 그리고 또 인성입니다. 자, 이 학생은 사실은 공부를 해가는 과정도 좀 성취도 평가에서는 좀 느리고 그런데 본인의 그와 같은 방식이 조금 독특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해가는 방식이고 생각 자체도 때로는 좀 기발한 부분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야? 잠재적 능력이라는 것은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과에 의해서 아주 뭐 실력이 출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러프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 그렇죠? 입시 교육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서 그 부분 것의 성취도는 발휘해내지 못하지만은 대학 가서 진정으로 원하는 특히 연대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창의성, 융합형, 다양성 부분 것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는 확 튈 거라는 그런 부분 것의 능력을 갖춘 소유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어떠한 활동이 있었길래 심지어 그 부분이 단순한 학교 내에서의 교내봉사활동이든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이든 그건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성적화되지 않는 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인데 잠재적 능력과 인성은 사실은 이제 좀 결합되어 있는 요소가 좀 많습니다. 기초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기초인성을 갖춘 그와 같은 학생이 지금 현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연대 UIC 가서 그 전공을 UD를 하든 하스의 TAD나 ASD를 하든 아니면은 ISSSD를 하든 아니면은 이과생으로 ISSD, 융합과 공학부를 들어가든 어떤 그와 같은 연대의 계열에 들어가도 그 계열에 맞는 그와 같은 잠재적 능력과 또 잠재적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것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이제 동아리의 지도교사여서 우리 학생의 그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쭉 봤는데 이 학생은 그 동아리 내에서 묵묵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동아리의 위기가 왔거나 또는 동아리의 발표 내용이 빈약했었을 때 본인만의 그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문화적 경험의 배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전체 앞에서 발표해가지고 그 동아리의 그와 같은 주된 태스크로 잡아갔고 그 과정에서 지도교사로서 보고 느낀 점 이것을 기술해주면 이 학생의 진정한 러프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니까 좋은 그와 같은 추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부분 것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분인데 이 4번에서는 지원자의 교육환경 이 부분 것은 왜 도대체 교육환경을 언급하냐 하는 건데 성장과정, 생활여건,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 UIC를 지원하는 학생은 해외고 학생들은 어차피 해외고 졸이니까 해외고에서 지금 해외에서 이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국내고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이 추천서 내용을 그대로 해외고의 카운슬을 통하든 아니면 가디언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본인의 그와 같은 프린시플이나 헤드메스터 또는 각 자기를 이해해주는 담당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 그 선생님이 어떠한 식으로 레커멘데이션을 해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국내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 부분 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원자의 교육환경이 성장과정에서 보면 대개 해외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그러한 성장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생활 여건 부분고 또 문화적으로 다른 그와 같은 컬처를 디퍼런스를 그냥 디퍼런스 차원에서 겪은 학생들도 있고 컬처 숙으로 겪은 학생도 있어요 더구나 이제 어릴 때 가서 현지에서의 퍼스트 컬처 숙도 있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국의 입시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세컨 컬처 숙도 있습니다 사실 퍼스트 컬처 숙에는 학생들이 적응을 어느 정도 또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컨 컬처 숙에 적응을 못해서 GPA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국내의 입시문화에 적응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이 글로벌 엠바러먼트 글로벌 환경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특정한 로컬이 강한 그와 같은 지역에서 자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로컬한 것이 가장 또 글로벌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UIC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특성들 관련해서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천서 이 부분 것을 현장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작성을 해 줄 때는 UIC에서 요구하는 자소서의 내용을 조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 부분 거 잠깐 들어가서 좀 확인 드리면은 학생들이 쓰는 자소서의 항목을 잘 모르면서 추천을 한다는 건 조금 담당 선생님이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세대 UIC 물론 특목고나 외고 국제고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특정 학교에서는 한 명 주의 지원할까 말까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한 명 학생을 추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의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쓰는 자소서의 항목은 무엇이고 그 연대에서 요구하는 UIC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서 추천서를 써주시면은 훨씬 좋은 추천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대개 UIC는 다른 이제 대교 공통학문이랑 전혀 무관하게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쓰는데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부분 것의 퀘스터는 600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것은 이렇게 받듯이 300자 전후로 영문 기준입니다 영문 기준으로 300자 전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뭔지 각 일선 교사분들께서 조금 인식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UIC는 그렇죠 All English Liberal Arts College 100% 영어로 하는 그 학교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100% 영어로 하는 그와 같은 학부라는 부분이고 이와 같은 100% 영어 학부에 학생이 왜 적합하냐 부분이죠 그렇죠 어떤 요소가 적합하냐 그러니까 학생이 쓰는 자소서 입장에서는 내가 UIC에 영어로 수업하는 그와 같은 UIC에 어떤 요소가 적합한지 부분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컴퓨턴스라든지 다른 어떤 컬처럴 엑스피어리언스라는 쪽이 이제 결합되어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추천서를 쓰시는 고와 같은 선생님들은 인식을 해 주시고 다시 이제 그 자소서의 클래서 넘버 원 부분 거 보면은 여기서 연세대는 이제 아주 독특하게 다섯 개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개인적인 그리고 공부와 무관한 그와 같은 활동 경험과 성취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결단을 하거나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학생을 어떻게 인격체로서 성장하게끔 해 준 것을 연관시키는 부분이죠 여기서 그 이 non-economic experience achievement 개인적 그 경험 부분인데 결국은 어떻게 이제 어려운 결정을 이제 하게끔 했고 그것이 어떻게 성장시켰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1번 부분 거는 좀 주목을 좀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리더십 상황 부분이고 그리고 리더십의 이제 리더십의 역경이 오는데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부분이니까 2번 항목은 일반 한국대학의 우리말 자소서 쓰는 항목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랄모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2번 3번을 기준으로 추천서를 쓸 때는 이런 학생이 두드러진 것을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번과 4번을 이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온 학생들 4번을 많이 쓰고 해외에서 들어와서 국내 와가지고 국내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학생들도 은혜 이제 4번을 많이 씁니다 4번 보면은 UIC는 엄청난 다양성의 장점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와 같은 그 경험이 어떻게 UIC의 다양성에 보다 더 그 다양성을 돋보이게 할 거냐 다양성에도 추가할 것이냐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 속성이 어떻게 이와 같은 다양성이 있는 UIC 속에서 튈 것이냐 하는 부분 거 이 부분 것에 이제 4번 항목 쓰는 거랑 1번에서 비교과 활동 중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었을 때 그것이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인격체로서 성장시켜주게끔 했고 그와 관련 지어가지고 그 비교과 활동을 쓰는 부분인데 1번도 이제 그렇고 해외에서 경험을 좀 많이 쓰고 4번 대부분 쓰는 학생들이 좀 비슷해요 어렸을 때 해외에 갔었다 거기서 퍼트드 컬처숍 느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세컨드 컬처숍 있었고 퍼스트 컬처숍 해외에서 가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수학과학 실력으로 또 언어에 대한 적응 과정을 가지고 극복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 것의 다양성은 일반 국내에 있었던 학생들과 다른 차별화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나를 받아줘야 된다 하는 UIC의 특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추천서를 쓰는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학생들이 많이 쓴다는 거랑 그 다음에 1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해외에서의 경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리얼 퍼스너로서 성장시켜줬던 그 과정을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하고 이와 같은 부분 것의 자소서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었을 때 다시 추천서로 돌아가서 추천서 내용 중에서 추천서 내용 중에서 4번 항목을 기재함에 있어서 이 학생의 이와 같은 성장 과정 아까 non-academic experience 부분 거 그 다음에 생활 여건, cultural diversity, 어떻게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적 특성, 그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해외에서의 경험 부분이 많이 이제 응용이 되어진다는 그런 요소 부분이고 이와 같은 특성들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그래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그 학교에 이 학생이 고1 때 전학을 들어왔다 아니면은 중학교 때까지 다 해외에 있다가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왔다 아니면은 특례 자격이 있는데 편입생으로 들어왔다 뭐 관계없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 부분 것을 지켜보니까 일반 일선에서 가르쳤던 보통의 학생들이랑 굉장히 다른 요소가 있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들게 수학 공부해야 되고 또 영어를 갖다가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성장 환경, 생활 여건, 지역적 특성 부분 거 있죠 또 아울러 고1 때 또 중3 때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해외문화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의 그와 같은 경험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그 부분 것에 경험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 어릴 때 해외에서의 경험이 될지 아니면은 국내대로 있으면서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이라든지 어쨌든 학생이 겪는 성장 과정상의 특징, 생활 여건적인 특징, 지역적 특성 이 부분 겁니다 이 부분 것은 다 자소서에서 얘기하는 연대가 요구하는 어떤 컬처럴 다이버시티 or academic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이 될지 아니면은 언어적 다양성이 될지 그와 같은 그 다양성의 연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착안해서 그 부분 것에 경험적 사례를 가지고 이 학생을 관찰해 보니까 이와 같은 요소가 아주 독특하더라 이런 독특한 요소의 그와 같은 학생은 연대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양성에 기여할 거다 라는 그와 같은 요소로 추천을 해주시면은 훌륭한 연세대 입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선생님들께서는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을 하실 때는 당연히 위학생의 지원자를 강추해 주시면은 가장 좋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최종 종합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은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 제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고아 같은 추천서보다도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과 유의하셔서 우리 학생의 장점을 또 잠재력을 그리고 또 다양성 인재라는 부분을 또 융합형 인재라는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 내서 훌륭한 추천서로 해서 꼭 제자들을 연세대 합격생 제자를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